프랑스의 걸작 바칼로레아를 아십니까? 200년 넘게 매년 프랑스 온 국민을 생각의 힘에 빠뜨린 바칼로레아 1808년 생각하는 힘을 가진 건강한 시민 양성을 위해 프랑스가 만든 대학 입학 자격시험 3개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4시간에 걸쳐 지루는 정답이 없는 논술형 시험 바칼로레아 프랑스 학생들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대학 입학 자격이 부여됩니다 바칼로레아에 통과하면 프랑스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고 다시 대학들을 1등에서 350등까지 그리고 또다시 각 학과를 줄 세우는 서열 문화는 프랑스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바칼로레아의 시험과목은 철학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객관식 시험이 아닌 비평문 작성 또는 논술문 작성으로 치뤄집니다 바칼로레아에 응시하기 전에 프랑스 고등학교 학생들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내신 과정을 통과하면 누구나 바칼로레아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프랑스의 대학들이 오늘날처럼 원래부터 서열과 학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보다 대학의 서열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던 프랑스였고 18세기나 19세기 문원들을 살펴보면 바칼로레아 시험을 위해 프랑스 귀족의 자식들이 과외를 하는 등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악습이 깨지게 된 계기는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68혁명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남녀의 연애를 금지하는 것에 저항해 시작된 68혁명은 사회 전반의 구제도와 관습의 철폐까지 요구하며 전 유럽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거센 요구로 1968년 5월 프랑스는 고등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실행합니다 기존의 전통과 권위에 종속되어 있던 단과 대학들을 모두 폐지하고 관련 학과들을 모아서 일반 종합대학교로 개편하여 우리의 1류대학, 3류대학 따위의 천박한 구근이 사라지며 대학의 이름도 파리 1대학, 2대학, 13대학 등과 같이 서열에 따른 구분이 아닌 집중하는 학문 영역에 따라 대학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1대학, 2대학은 법학을 전문으로 하고 파리 7대학은 예술분야 파리 8대학은 사회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식으로 구분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립대학으로 운영되어 등록금이 연간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서열과 학벌이 파괴된 대학 평준화로 프랑스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졌을까 서열과 학벌의 사슬에 종속된 우리의 대학교육이 단 한 명의 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프랑스는 노벨평화상 11명을 제외한 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52명에 달하며 프랑스 대학은 전 세계 학생들이 유학을 꿈꾸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서열과 학벌에 종속된 우리의 입시 제도에서 매년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꿈꾸 천만원에 육박하는 사립대학 등록금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알바에 전념하게 만들며 대학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민낯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할 수 있을까 인구 절벽으로 학생 수가 극감하는 현 상황에서 전국에 산재한 350여 개 대학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오늘날처럼 오만하게 학생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선발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피폐해진 우리나라 대학 서열 체제를 개혁하고 입시 지옥으로 무너진 고등학교 교육을 바로잡을 프랑스식 고등교육 체제로 국공립 대학들을 통합하여 학문 중심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같은 제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경 desse가 한글자막 by 한효정